. 큰일 났는데 마음이 그래. 큰일 났는데. 왜 이렇게 가슴 속에서 누가 보고 싶어요. 남편하고 지금 이혼한 상태예요. 남편에서 이혼한 게 아니라 가짜 이혼했겠지. 가짜 이혼하고. 너는 남자친구를 진짜 이혼한 것처럼 생각하고. 남자친구를 사귀겠지. 그치. 네 뭐 말하자면. 그런데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가. 제가 짜증 나 왜 갑자기 짜증이 나지.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뻣뻔스럽지 언니가 언니 얼굴 보는데. 시발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딱 그 생각이 나네. 응. 신랑이랑 왜 이혼했어요. 왜 한 번 이혼했는지 한번 물어보자. 진짜 이혼이 아니거든 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. 빨리빨리 대답 좀 하고요.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아이 지금 남편하고는 서류상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혼한 상태예요. 아 그래서 지금은 남편하고는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된 상태이거든요 지금. 그니까 진짜 이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그쵸 진짜 이혼이 아니라고 한번 물어봐봐 진짜 이혼이 아니면 뭐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뭘 사업을 해서 부서가 나서 이혼할 수도 있고. 뭘 해서 이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가짜 이혼이라고 했거든. 가짜 이혼이란 말이야 한번 물어봐 순간적으로 언니 신랑하고 언니하고 돈 쪽으로 뭐가 엮여 있어서 이혼한 거지. 응 그치. 근데 언니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. 이 돈 땀에 찾아온 거지. 어 한번 물어봐봐. 신랑이.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좀 회사가 되게 어렵게 부도 이기 직전에 부도는 안 걸러 보여 나기 전에 언니한테 돈을 좀 맡겨놓고 가짜 이혼을 했을 거야 나한테 그렇게 보여. 어머. 아 빨리빨리 대답 좀 하라고요 아 정말. 너무 잘 맞추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말하냐. 아니 지금 딱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. 남편이 지금 부도가 나기 직전에 도료 저한테 이제 맡겨놓고. 이제 서류상 이혼을 한 상태예요 지금. 그런 상태예요 근데 너무 지금. 웃기네 신랑 진짜. 신랑처럼 멍청한 새끼가 어딨냐. 고양이한테 생선 먹겠네. 신랑이. 와이프가 그런지도 모르고. 든든한 사람이 내 와이프 애기 엄마라다 보니까. 내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나면 그 돈이 안 날아갈 줄 알았겠지 근데. 너년께서. 너년께서요 바람이 나셨잖아요 아까 내가 올 때 그랬죠 누가 보고 싶냐. 그렇죠. 아까 그. 그건 니년이 바람난 그 남자가 보고 싶겠지. 이 남자한테 신랑이 맡겨놓은 돈 다 터진 거 아닌가. 신랑 찾아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찾아왔거든요. 성격 급한 나 빨리빨리 이야기하자고 내가 왜 그러냐면. 여기 솜이 안 쉬어져 이게 언니 기분이겠지 물론 내가 점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언니 기분이겠지 보고 싶었다가 불안했다가 묻힐 것 같아 지금 이 가슴에서 그래서. 내 돈은 받을 수 있을까. 거기서 막 깜짝깜짝 놀랬냐고 말을 하라고요. 아니 너무 너무. 지금 너무 막. 너무 막 계속. 내 돈은 받을 수 있을까. 또 그 남자는 오나. 아니 가짜 이혼한 신랑은. 생각도 없고. 생각도 없고 그 남자한테 지금 돈은 받을 수 있을까. 이거 신랑 알면 어쩔 어쩔려고 그래 이 신랑이 지금 응 내가 봤을 때 신랑 뭐 하려고 마음먹고 그 돈 조만간 내놓으라고 말했을 텐데. 어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신랑이 지금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돈이 다 그 남자한테 간 상태라 지금 저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꾸 달라고 확인해 달라고 이거고 달라고 자꾸 대척을 하고 저는 근데 이 남자하고 연락이 안 되고 지금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. 돈 안 나와 미친놈은 아들마야. 어 니가 미쳐가지고 그 아저씨가 아들마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들마가 미쳐가지고 아들이 진짜 좋다 좋다 하니까 그 돈 금방 빌려 써가지고 돈 준다 하니까 진짜 그거 믿고 줬지. 그러네 우리 동자가 맞나요 그렇죠. 근데 한번 물어봐요. 자꾸. 일자가 뭐예요. 억이 일억인지 십억인지 백억인지. 자꾸 억 억 억 억 억. 어. 왜 자꾸 쫄아가지고 그래 뭐 안 집어든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어 내가 봤을 때 일억 갖고 이렇게 덜덜 떨지는 않을 것 같고. 딱 일공. 십억은 조금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보이거든 그쵸 아닌가요. 십억. 집어. 와 미친년아 뭐 이렇게 구워준 거니. 어. 아니 돈을 투자를 하면 불려주겠다고 해서. 투자를 하면 불려주겠다는 걸로 구워준 거냐 아니면 그 남자를 잡기 위해서. 니가 구워준 거냐 돈으로 남자를 잡으려고 마음먹었던 거냐 돈으로 남자를 살라고 마음먹었던 거냐. 둘 다 넌 둘 다 마음먹어서 너는 있잖아 오늘부터 있잖아 오늘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사람만 돈 나간 순간에 너는 거지 됐어. 아무것도 넌 다 잃을 거야. 나 전 볼 때 그런 말은 안 하거든. 그 너는 다 잃어 너 본 신랑한테 물론 여운을 했어 그러나 진짜 여운이 됐어 신랑한테 마음에 신랑 이거 알면 너는 애들한테도 버림받아. 너는 지금 오고 갈 데 없는 순간 신세 돼버릴 거야. 어떻게 해야 될까요. 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이미 다 날아갔어. 그 남자한테 돈 줄 때 이미 너한 모든 게 다 날아갔다고. 너는. 남자한테 돈 주고 몸 주고 다 줬어. 미친 거 사 니 애들 생각해서 그 짓은 하지 말아야지. 쪽파린 줄 알아 이년아. 애민 년이 그게 가짜 이혼을 한 애민 년이. 야. 그래. 바람다 치자 돈까지는 다 주지 말아야지 애들 어떻게 할래. 너 애들 인생 다 조진 거고 니 신랑 인생 다 조진 거야. 너 신랑도 그렇다. 사업을 하다가 안 됐으면 그 돈 갖고 어떻게 버틴 길 생각을 해야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버틴 길 죄야 너 신랑 똑같이 해봤고 넌 너도 똑같이 해봤는 거야. 어. 뭔 그 돈 안 나온다고. 그 남자는 이미 니 안쪽 간숨도 없고. 그 사람은 일명으로 제비라 그래야 되지 여자는 꽃비미라 그래야 되지 너한테 이만큼부터 정 없었어. 어 너의 돈. 돈에 정이 있었겠지. 어. 야. 바람을 피우려면 곱게 피어 어 돈 십 억까지 날리면서 바람 피우지 말고 이 미친 잡녀나. 됐어. 너네 저 볼 때 여기 머리가 있잖아 막 카라비 올라가 막 쓰러질 것 같아. 어 한심해 십 억. 십 억이 우리는 만져볼 수 없는 돈이야. 야 꺼지세요 꺼지세요. 당신한테 쓰레기 냄새라 가. 가. 가.